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어리석었냐? 아주 애기 같은데요? 자주 와요? 아 이쁘게 생겼네 애기 엄마가 쟤 보고 이쁘다고 그리고 그 카오스 있잖아요 시커멓이 생겼네 저한테 영상은 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영상은 예전에 이렇게 카오스에 가인구나 다같은 영상은 예전에 이렇게 카오스에 가진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은 예전에 오는 재미에 대해 이런 영상이 좋은 영상이네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영상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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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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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